1900년도 청일 전쟁에서 패한 중국의 세계 열광들이 들어와서 이권을 침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권을 침탈하는 일들이 늘어나자 중국의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 세력들을 배척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각 국의 군대와 함께 들어왔던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성교사님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중국 여기저기의 성교사님들이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성교사님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산 깊은 곳에 숨었으며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집으로 피신하면서 진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그 박해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자 어떤 날 이 삶에 지친 글로버라는 성교사님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나는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도저히 하나님 참을 수 없어요 함께 동굴에 숨어있던 다른 성교사들과 가족들은요 이 글로벌 부인의 이런 불평을 들자 모두들 의기소침하고 기운을 잃어버리고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부인의 불평이 끝나자 그 옆에 있었던 게이트라는 그런 성교사님이 갑자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이 고통을 주시는 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성교사님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진신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순간 발생했습니다 성교사님의 그 찬양이 울려퍼지는 그 순간 이상스럽게도 성교사님을 핍박했던 그 순교의 행진이 멈추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중국당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응을 가져가야 하는 그 역사적인 계기가 바로 그 성교사님의 그 찬양이 울려퍼었던 그 순간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3월상을 보면요 글로벌 부인이 했던 동일한 원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전쟁터에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계에 딸려서 함께 오시는 줄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 전쟁터에 오기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뜻과는 달리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그 아픔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을 대언하듯 비누하세의 아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전과 2차전 전쟁에서 패한 것과 2차전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긴 것과 자신의 남편까지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심한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가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문장에서 사용된 떠났다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오 동사를 보면요 이 동사가 문법에 따라서 때로는 제거하다, 벗어나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찾아보면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는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떠나다라고 썼던 그 동사가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상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 말씀에서는 의미가 어때요? 제거되다,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동사가 사용된 곳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사용된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동사가 사용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엘리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을 때에 이 동사가 사용될 때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나타낸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섬리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하나님이 떠난 그 이스라엘에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사무엘과 함께 다시 나타날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 가운데 이 언약계라는 그 가시적인 그 증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 블레스의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자신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괴를 아스도시라는 그런 도시로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12절을 보면 세 가지의 그 지명이 나옵니다 한 곳은 아스도, 두 번째는 가드, 세 번째는 에그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드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예요 왜 익숙하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아스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 모든 지명들은요 당시 그 블레스의 연방국가 체제를 이루었는데 그 블레스의스를 이루고 있는 큰 다섯 개의 큰 도시들에 모두 포함되는 그런 도시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괴를 그 도시들 가운데 아스도시라는 그 도시에 먼저 가져온 이유는 이 아스도세에서는요 가난 사람들이 초창기서부터 그렇죠? 처음 쓰다 우리 한민족은 처음에 누굴 믿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저 배운 건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런 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가난 백성들은 어때요? 그 가난에 처음 최초로 믿었던 그 신이 바로 다곤이란 신인데 이 다곤이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아주 큰 신전이 바로 이 아스도시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다곤신은요 모양을 보면 이 하반신은 인어처럼 생겼고요 뭐 인어처럼 생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어처럼 아름답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보면 좀 섬찟하죠 그런데 이 인어의 모습 하반신은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곡물 그런 곡식의 그런 신이었습니다 어떤 문원에서는요 이 다곤신이 어느 날 어떤 농사의 풍요의 신이라고 읽었는 그 바할신을 양자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원에서는 이 다곤은 바로 바할의 아버지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곤이라는 그 신의 존재는요 헬라야 사람들에게서 그 제우스와 같은 그런 신이었고 바로 이 아스도시라는 그 도시는 바로 블레셋에 있어서는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정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어떤 신이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신들의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요 이 승정국의 사람들은 이 패정국에서 가장 값진 그런 보물과 물품들을 다 가져가요 전리품으로 그리고 뭐 여인들을 비롯해서 힘쓴 노예로 삼기 아주 좋은 그런 건장한 남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빼먹지 않고 가져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패정국의 신을 상징하는 그 신의 신상들이었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그 신을 상징하는 바로 그 언약계를 전리품으로 자신의 그 나라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언약계를 다곤의 신전, 다곤의 신상이 있는 그 옆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언약계를 다곤의 그 신상 그 곁에 놓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믿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그런 과시하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그 포로들이 어때요? 잡아오면 그들이 자신들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의 신으로 하여금 바로 자신들의 신 다곤을 옆에서 좀 섬기라 라는 그런 의미로 그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요 이스라엘의 신의 그 괴를 놓은 그 다곤 신전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지자 아스도 사람들이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호와의 그 신을 상징하는 그 괴를요 다곤 신전에 놓고 나서 그 다음날 아스도 그 사람들이 신전에 와보니까요 마치 전쟁에서 패한 왕이 승리한 그 왕에게 자신의 그 머리를 바닥에 엎드리면서 경배하듯이 이 다곤 신상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향하여서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자는요 이를 본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있었던 자리에 갖다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저자가 구태여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그들이 믿는 이 다곤이란 신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그 도움이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종종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가리키셔서 하신 말씀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불레스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바로 이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날도 갔는데 또다시 이상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금 더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그 상황이 그 신전 안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와이크의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머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몸에서 머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없네 그러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생각이 없네 즉 지혜가 없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손목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손목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저는 뭐예요? 손목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봐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시각적으로 그것을 한 번도 아닌 그 두 번씩이나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 이방 신전 안에 이방의 그 우상들이 가득한 신전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이스라엘 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무능력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반면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의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이 잘려져서 놓여진 곳 어디예요? 바로 그 문지방 그 문지방을 또 그것을 신성하게 여겨서 어때요?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된 신을요 자신의 그 참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블레셋 모습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이러한 모습은요 진리를 추구한다면서도 거짓 진리를 참 진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단이나 이단 성량이 있는 단체나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그 단체가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 단체나 그 거짓 그런 교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왜 거짓된 복음이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그냥 기분만 나빠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그 거짓된 진리를 참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계속해서 자신의 그 고집을 세우면서 그의 그런 길을 갈 때에 그들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욕기 34장 11절과 이사야서 59장 18절 예레미야 21장 14절 호세야 4장 9절 또 그 밖의 성경이 여러 곳에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닌 참된 그 신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마치 우상처럼 여기면서 언약계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주술적인 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주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당구슬을 하든지 뭐 하든지 어때요? 뭐가 필요하면 그냥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좀 비슷한가요?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아이고, 울리네 그런 목적으로 자신의 그 유의가 어떤 이익을 위해 할 때만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셋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천 명이 죽는 그런 패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약계를 가져와서 싸운 블레이셋과의 2차 전쟁에서는 1차 전쟁보다 7.5배가 넘는 바로 3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그들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이 블레이셋의 모습도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계를 자신들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그런 신의 곁에 두어서 좀 성계라는 그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멸시하는 태도로 그들은 대우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곤 신상을 언약계에 엎드러지기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을 잘린 채 엎드려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멸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블레셋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서부터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6절과 9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했죠?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곤의 그 두 손목을 자르시고요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 신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괴를 이용하여고 하자 하나님은요 블레셋의 그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그 땅에 그 땅에 연관된 그 모든 지역에 자신의 그 손을 들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블레셋의 땅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그 블레셋의 사람들과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내렸던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신 그 독한 종기로 인해서 아스도 사람들과 그 도시와 그 주변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스도시 하나님께서는 내신 그 재앙으로 망하자 이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계를 어떻게 할까? 그러자 그들이 결정된 것이 아 그러면 가드로 우리가 보냅시다 그래서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로 이 연약계에 도착한 후의 내용이 그 구전을 보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때요? 더 심히 내렸어요 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이전보다 어떤 결과가 있어요? 더 큰 재앙이 그 도시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이세요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그 대책을 세웠던 그 지도자의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깁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옮깁니다 그러자 에그론으로 이 연약계가 오자마자 생긴 이 것 바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내려서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 성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절은 어때요? 이 사망의 환란 가운데 죽지 않고 그 종기에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 언약계를 가져와서 너무나도 신났어요 그래서 이 언약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신들 예굽의 그 신들을 굴복하고 강력한 군대, 나라 그 예굽의 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바로 온 백성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좀 내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들의 뜻대로 계시지 않으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위엄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여와의 그 계를 가져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재앙이 되자 이 하나님 이스라엘 그 신을 어떻게든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강력한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전에 있는 도시에 이 언약계를 계속적으로 옮겼던 거예요 아스도에서 어디로요? 가드로 가드에서 어디요? 에그노로 하지만 그들이 이 언약계를 더 강한 그들의 신 앞에 그 신전으로 데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그 능력의 손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위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그 영광을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뭐 기분이 별로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그 행위가 어떠한 거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요 바리세인과 사두기 개인들에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말하기를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꼭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어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들을요 능히 만드시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 구원을 주셔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요 이스라엘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약간 따지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에는 뭐 일꾼이 청년들만 뭐 있어요? 왜 굳은 일 힘든 일 다 우리한테 시켜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교회 모든 굳은 일들 다 하고 모든 힘들을 다 하니까 아 좀 교회에서 우리에게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좀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약간 따디시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요 어때요?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좋게 얘기하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면 뭐 그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일부에 보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출입기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걸리지 않도록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어떤 봉사를 하고 사역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로 덤으로 해주는 행위인가요? 다시 한번 말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그 인심을 더 쓰는 일인가요? 할렐루야 우리 일부일 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서 격려나 할 수 있지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주심으로 자기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드릴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맞는 자신이 교회에서 굳은 일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자신을 태우해 주세요 나에 대해 그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자 세우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사람들은 성도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은혜를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교회, 그 청년들 그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전, 교회를 지을 수 있으신 분이시고요 저기 널려있는 그 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위험과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그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손이여 저와 여러분의 상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가득 차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